무거워! 하하하 우리 사업이 피다 안 돼요 와 뭐야? 왜 이랬어요? 안녕하세요 울트메이트 히어링 파워드 바이 이 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뮤즈 선수랑 헤드슨만을 이용하여 1대1 데스매치를 해볼 건데요 한번 보러 가시죠 하하하 ㅋㅋ 이險 아 아 아 아 캐릭터 어떻게 바꿨냐고 아 아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아 우리 다 오프다 괜찮아 세상에 지배한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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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크레비 안 끌려 안 되겠다 어? 못 끝낼 느낌인데? 안 보여 와 뭐야 왜 이리 쎄 흫 족싹이네 진짜 어 못 이겨 어 어 끝났다 어 끝났다 아 어떤 소리 팔팔 오케이 3 2 1 아 어 진짜 아픈데? 아프다고 약간 아픈데요 울티메이트 히어링 파워즈 바 이토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